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리스닝 민지원입니다. 오늘 스토익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7월 9일 리스닝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왔는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총평 강의 말고도 정말 많은 무료 강의와 자료들이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리스닝 1, 2, 3, 4 1번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1번 파트 사진에 사람이 혹은 사멸함은 아예 없이 사물과 풍경을 잘 묘사해 준 거 한 가지 고르시면 되는 파트였습니다. 일단 사진에 사람이 있는 사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네문항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진에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거 speaking, 얘기해요, talking, giving a presentation,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shoveling dirt, shoveling 하는 게 삽으로 보내는 거네요. dirt 하면은 뭐 흙, shoveling some earth 해도 흙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shoveling some snow, 땅에 있는 흙을 보내고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걸 동작을 사람이 shoveling,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doing 해도 되지만 가능한 거 dirt, 사물이 is being shoveled, being shoveled 하고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shoveling the dirt 했으면 the dirt is being shoveled, being shoveled. 삽지에 당하고 있어요. 가 되겠어요. shovel 말고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pulling away, pulling away, 치우고 있어요 하는 표현이 나온다면 being put away, being put away, 갖다 치워지고 있어요. 사물은 치워지고 있다, 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being 나와도 정답으로 찍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우리 caring,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걸로 잘 알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정도면 충분히 holding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caring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다면 들고 좀 걷고 있는 모습이라면 caring, holding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ing 진행형으로 사람의 동작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가능한 건 사람이 상태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서 있는 상태 같은 것도 ing로 standing,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sitting 이런 것도 가능한데 우리 입은 상태도 얘기해주는 wearing 보실까요? wearing, 우리가 이걸 bring on 이란 그죠? 주선 주선 덜 입고 있는 뭔가 지퍼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모습이랑 다르게 wearing은 다 입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자를 썼다면 wearing a hat, 장갑을 낀 상태라면 그래서 장갑을 건드리고 있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면 장갑을 낀 상태로 그러면 wearing some gloves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wearing 상태도 얘기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사물, 사물 풍경 사진이 이제 두 문항 나왔는데요. 그 동작을 얘기해주는 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동작? 동작은 여러분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합니다. doing 사물에 뭔가를 하는 거야. 그죠?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 하는 거야. 뭐 사람이 holding an item, 들고 있다. 아니면 carrying an item, 운반하고 나르고 있다. moving an item, 아이템을 moving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물이 item is being moved. 그죠? 사물이 item is moving something. 아이템이 딴 걸 옮기는 모습이다. 가 아니라 사물이 is being moved. being moved. 옮겨지고 있다. being carried. being carried. 운반 당하고 있다. 이렇게 being 하면서 그게 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답으로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 동작, 아무도, 아무 동작도 하고 있지 않다면 사람도 없고 하고 있는 동작, 당하고 있는 동작, 사물이 당하고 있는 동작이 없으면 being done, being carried, being turned on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겠죠. 당하고 있다. 이런 거 버려주실 때 being. 이 강세가 being 하고 쎄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being은 has been, has been 끝났다. 이거랑 다 이렇게 being 크게 가는 경우들 조심하면서 들어주세요. 대신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사물이 어떤 상태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진을 묘사할 때 사물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물이 있다. 있다 하니까 하나는 진열되어 있다. 아니면 뭐 arrange, place, position, 배치되어 있다. 있다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말 순서만 조심. 사물이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물이 on display, 있다. 사물이 arrange, place, position, 있다. 어디에. 뭐 읽어만 잘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표현도 볼까요.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lined up in a row. 발음 조실 lined up in a row. 이렇게 단어 하나로 의미가 아니라 lined up in a row. 한 줄로. 아니면 in line. 사람들이 줄 기다리고 있다라도 waiting in line.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죠. lined up in a row. 한 줄로. in a row 표현도 자주 상태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인지 묘사할 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번 그래도 오늘 시험에서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잘 푸셨나요? 근데 이제 파트 2번이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죠. 우리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이제 그 문제의 유형 같은 것도 여기 사람 동사한다. 목적어를. 아니면 사물이 하고 있다. 사물이 어떤 상태다. 매번 매번 비슷한 여섯 문항. 이 파트 1번이랑 다르게 파트 2번이 좀 더 나오는 이렇게 질문이나 답변 같은 게 좀 더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도 많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 패턴이 있단 말이죠. 매번 나오고 있는 패턴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돌려서 말하는 우회적인 응답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원사 질문 전체 25문항에서 오늘 10문항 나왔는데요. 질문이랑 응답하는 패턴 이런 식이네. 후? 누구? 하고 물어봤으면 사람, 뭐 사람 직책 같은 것도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secretary, assistant 이런 말 하면서 비서라든가 매니저, 슈퍼바이저, 높은 사람 얘기하는 거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where? 어딥니까? 했더니 in the meeting room, in the conference room, on the third floor. 뭐 3층에 이렇게 얘기해준다. 장소, 위치해준다거나 why? 왜 그랬어요? 했더니 시작 시각과 날짜를 정확하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뭐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요? let me show you. 보여드릴게요. how can I sign up? 어떻게 sign up? 등록해요? let me show you.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고지곳대로 답변 주는 애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답변들 그대로 들어서 골랐으면 잘했고요. 아니면 저희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게 오답. 소거하는 거죠. 아닌 거 절대 버리는 거예요. 자, 질문 나오고 ABC 나오니까 그 중에서 yes, no 나오면 바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yes, no, sure, of course, okay 하고 그 의문사를 묻는데 언제냐, 어디냐,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데 그렇다, 아니다 라고 나올 수가 절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sure, of course, 이렇게 긍정부정하는 거는 절대 버리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질문에 후 하고 좀 못 듣고 how, where 하고 뒤에 좀 못 들었더라도 A는 yes, B는 no 이런 거 나왔으면 당연히 남은 거 C 정답으로 찍어주시는 거죠. 무조건 오답.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돼도 오답 패턴으로 자주 나오는 건 정체가 없는 누구인지 모르겠는 she나 he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질문에 먼저 매니저가 언제 온대요? 매니저가 왜 이걸 배달시켰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되죠. 매니저가 라는 게 질문에 먼저 나왔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왜? 하고 물어보는데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순간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너 왜 늦게 왔니? 걔가 차를 잘 빼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늦었니? 근데 절대 안 돼서 she나 he가, 걔가 이렇게 얘기할 거면 질문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BC 중에 조금 맘에 안 되는 she, he 이런 거 있었으면 버려주시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의문사 질문으로 묻는데 thank you, 고맙다 라든가 sorry, 미안하다 이런 애들은 또 답이 되기 웬만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애들 버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문사로 시작 안 하는 뭐 does, 그죠? he, 그 사람이 should we, will you? 하고 조동사로 시작하면서 동사할 겁니까? 아니면 are you, is it going to? 앞으로 그럴 겁니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B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겠죠? 주어가 보어한 상태인지? 하면서 주는 애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이 서술해주는 내용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의문사가 있었으면 훨씬 쉽게 듣긴 하는데 의문사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동사합니까? 아니면 뭐 이러한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 거 캐치하시고 가끔 또 특이한 애들 있죠. 뭐 A 할 거예요? 아니면 B 할 거예요? 이런 애들 선택 질문을 묻더라도 둘 중에 하나 고대로 답해주면 정답. 그쵸? 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 이렇게 내일 B가 온대요? 말대요? B 온대요? 이렇게 or 앞뒤에서 하나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정답으로 찍는 식으로 가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의문사로 시작 안 하면서 처음에 주어가 동사적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이 시험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애들도 시험이 어려웠죠? 그렇지 않나요? or isn't it? I got right? 하고 뒤에다 붙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열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왜 보러 갔어? 언제 보러 갔어? 이게 아니라 뭘 타고 시험을 보러 갔어? 아니라 시험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답이 네 순간에 나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쵸? 하고 어려웠어요 하고 yes he was Was it difficult? 하고 어려웠나요? yes he was 아니면 그런가요? 시험 보러 갔어요? yes I did 그쵸? 그런가요? yes it does 이런 애들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 주어랑 뭐 조동산은 앞에 질문에 맞춰가지고 주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no not yet 시험 봤어요? no not yet 아직 안 봤어요 전 다음 주 볼 건데 다 다음 주 시험 볼 건데 이번에 먼저 총평 강의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yes no 하고 부연 설명이 붙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이라고 하면 뭐 언제 할 거다 어서 할 거다 이런 위치나 장소도 될 수 있겠고요. 이유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시험이 어려웠어요? 라고 해서 네 파트 2번이 듣기가 까다로웠어요. 뭐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이유 같은 거 부연 설명을 더 주는 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건 근데 yes no 했으면 잘 찍을 수 있는데 어려웠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 먼저 평사문 볼까 합니다. 네 문항 나왔는데요. 나오는 패턴들 볼까요? 항상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를 해결을 해나가고 제안하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 사실을 얘기를 하면요. 맞장구를 호응을 쳐주는 게 가장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점을 얘기할 때 뭔가 incorrect 틀렸어요. something's missing 무언가 없네요. 이렇게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없네요. something's wrong 잘못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oh let me check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보고 revise 소장할게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안 우리 그러자 이렇게 제안 어떻게 하죠? let's do this 그러자 이렇게 I think we should do this we need to do something 이런 애들 괜찮아요? I think we should repair the machine repair the machine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I think we need to buy a new machine buy a new machine 새 거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that's a great idea that sounds good 좋네요. 이렇게 can we do it now? 지금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are you free now? 지금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제안에 상대표 언니 더 적극적으로 그럼 바로 지금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을 맞장구 쳐주면서 약간 리액션 해주고 호응을 잘 해주면 되거든요. 호응 예를 들어 날씨가 오늘 많이 흐리네요. 그랬으면 비 예보가 있어요. 이렇게 흐리 대화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러게요.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그러게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많이 늦네요. 차가 많이 막혀서 그렇대요. 라고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날 좀 골라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는 애들을 오답으로 걸러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정확히 어떤 대답을 할지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뭐 상대가 무슨 말 할지 다 대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건 직접적이지 않은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응답들이 되겠습니다. 분명 질문도 잘 듣고 ABCD도 나쁘지 않았는데 ABC 세 가지 선택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종답이 싶은 애들은 요런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응답들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시험에서 나는 질문부터 못 알아듣겠는데 했더라면 했더라면 일단 질문 듣고 빨리 한국어로 바꾸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답변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겠냐 라고 내가 해놨는데 겠냐 여러분 요런 말투 많이 쓰시나요 친구들이랑 자 봅시다. Do you want to join our 떡볶이 점심? 그러니까 떡볶이 점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뭐든 Do you want to join something? 뭐 뭐든지 너가 조인할래? 너도 올래? 이렇게 Will you be joining? 너도 조인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 떡볶이 점심 너무 좋아요. I love too. Sounds good. 아니면 죄송한데 I am sorry but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 구체적인 뭐 이런 저 정말 중요한 촬영이 내일인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지금 당장 촬영이 있는데요 라고 모델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슈퍼모델이 저는 지금 당장 촬영이 있어요 진짜 당장 할 일이 있어요 당장 뭐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당장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하루 종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떡볶이를 먹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겠냐? Do you want to join? 안 가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I am sorry but unfortunately I'm afraid 안타깝게도 물론 이런 애들이 우리가 그냥 고지곳대로 답해주는 답변에서 나오죠 비의무세 질문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안 주는 경우들 하나 더 볼까요? Should we order more 떡볶이? Should we? 여러분 여기도 떡볶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Do you order more? 주문 더 할까요? 뒤에가 뭐 어떤 어려운 게 나오든 그쵸 뭐 이번 대기업에서 새로 나온 뭐 신제품 스캐너를 새로 더 주문할까요? 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Should we order more? 했을 때 아 좋습니다 어 뭐 아니요 그건 아니겠어요 라는 거든가 아니면 떡볶이냐면 이모가 충분히 많이 줄 거예요 여기 둘이 와서 1인분만 시키면 아주 충분히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enough 충분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Do you Should we order more? enough 충분하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겠냐 되겠습니다 그쵸 더 이상 주문 안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더 하겠냐 안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오히려 떡볶이 가게 많이 busy today 하고 busy한 게 바쁘다는 게 가게나 그런 장소가 busy하다 그러면 crowded 사람이 많은 거죠 사람이 많은 거 어쩌다 보니 다 떡볶이인데 여러분 떡볶이가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아니라 뭐가 나오든 우리는 키워드만 줍기로 했죠 Will it busy? 많이 바쁜 상태일지 crowded 많이 붐빌지 이것만 좀 캐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많아요 네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지곳대로 얘기하는 거 말고도 지금 1일 아침 9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It's 그전 9 a.m on Sunday 지금 Sunday 9 in the morning 9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쁘겠냐 아침 9시부터 떡볶이 가게가 바쁘겠냐 이렇게 Yes No 하고 주지 않더라도 No를 생략한 답변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직접적이지 않은 답변으로 이 더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누가 이렇게 너무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사람한테 더 하면은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말인 것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서 너 이번에 이사 들어가는지 월세 많이 비싸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나 월세 500만원 뭐 이렇게 그죠 보증금 보증금 4억에 500만원 월세 이러면 정말 비싸구나 라고 얘기하든지 월세 많이 비싸니 어 아니 나는 뭐 많이 비싸게 안 줬어 저렴한 집이야 이렇게 웬트가 저렴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답변은 어때요 여러분 강남역 해커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흠 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남역 해커스에 강남 한복판에 10분 거리 역세권 집이에요 라는 게 여러분 아니 역세권 집이 비싸질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강남역이지만 쌀 수도 있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뭐예요 월세 비싸요 왜 지금 대화가 되냐 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냐 그래서 둘이 대화가 통하고 있으면 됩니다 비쌉니까 예 아니요 말고도 제가 정말 아주 역세권에 아주 노른 강남 한가운데 비싼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싸던 얘기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1,2가 끝나고 나면 파트 3,4가 사실 여기는 독해 실력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읽기를 잘 해주시고는 가셔야 되는 부분 파트 3번에서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하는 project, some work, task 아니면 영국에서 이제 task 그죠 일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뭐 상업시설에서 할만한 얘기 은행에서 직원이 손님이랑 리조트에서 리조트에 뭐 front desk 리셉션이스트가 있겠죠 front desk 리셉션이스트가 손님이랑 아니면 gym 즉 팻니스 센터에 가서 팻니스 센터에 있는 또 리셉션이스트가 손님이랑 대화하는 이런 애들은 뭐 한 세 지문 정도 그리고 보통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좀 부담이 없는 게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런 데 가서 하는 말들이 그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상업시설에서 있는 직원들이 손님한테 할 수 있는 말들도 다 비슷한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나요 나오는 표현들이 그래서 거기서 매번 또 나오는 게 뭐 이런 거죠 Certification을 두고 왔어요 Registration form을 fill out 작성해 주세요 fill out registration form 같은 거 하면 document 하고 훨씬 더 넓은 단어 document 같은 걸로 정답 찍으시면 아주 잘 하셨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시면 파트 3번에 바꿨은 표현 표현들 좀 볼게요 자 이 귀에 들린 건 patient patient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환자 그죠 health care medical clinic 이런 게 들렸으면 여기 hospital이네 여러분 내용을 전부 다 들으면 좋죠 파트 3번에 남녀가 대화를 쭉 할 때 전부 다 들으면 좋지만 들리는 게 patient health care medical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아 그렇다면 hospital 하고 비슷한 걸로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같아요 suits and coats 이게 눈으로 보면 진짜 쉬운데 수트, 코트 이렇게 안 나와서 suits and coats suits and coats 한 게 clothing store가 되겠고요 우리 clothing store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다 retailer, 상업적인 곳이라 하죠 상업적인 곳, retail store, 소매점이 되게 소매점, retail store, retailer 여기는 이제 이 옷가게 안녕하세요 옷 사러 왔어요 내 고객님 불러보세요 이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 옷가게에서 리테일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advertisement, commercial, marketing, 광고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듣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떤가요 여러분 production company, film, casting 이런 게 되죠 연예인 캐스팅 할 때, 영화 캐스팅 할 때 그러면 여러분 production, 생산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제작, 제작사를 production company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film, 영화를 캐스팅 하고 이런 거 듣는 사람이라면 filmmaker 하고 영화 감독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뭐 publication, 책 출판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아닌 거 괜찮죠 뭐 graphic designer라든가 제작사, 영화 캐스팅까지 이제 가는 거는 film maker 하고 가주셔야 되는 거 자 좋아요 또 바꿨은 표현 더 보시니깐요 동사로 I can stay late 직장 동료가 얘기하면서 I can stay late 난 늦게까지 있을 수 있어 하면은 work extra hours, work extra hours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추가 근무한다 하면 overtime, overtime, work overtime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또 outside a building 우리 빌딩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자고 하는 거냐 빌딩 루프탑 정도 간다가 되겠어요 그게 꼭 outdoor park 공원이 되진 않겠죠 outdoor은 물론 야외지만 outside a building 빌딩 바깥으로 나갑시다 하면은 빌딩의 루프탑 정도로 찍어 주시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addition to the main building 원래 메인 빌딩에 addition 추가가 있다 즉 expansion 뭔가 리모델링하고 레노베이션 하는 거 중에 하나가 expansion은 여기서 pan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expansion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뭔가 new building을 새로 짓는 거 자 free of charge free of cost 무슨 뜻이에요 무료회 for free 공짜일 때 우리 하트 쓰는 표현이 발음해 보실까요 complimentary complimentary service complimentary 무료회가 되겠습니다 워낙 잘 나오는 표현이라 free of charge complimentary complimentary 이 정도는 꼭 동의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수 잡는 hackers 불만에 scholarship 이건